좋아요 구독. 근데 이제 이테리엄 보면 이테리엄도 이제 위클 모든 걸 다 위클 카운트를 내가 이제 좀 정리를 해 줄게요. 이렇게 그렇게 카운트가 여기서 조종은 엄청 컸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4800박 2에서 880까지는 엄청 큰 조종이잖아요. 근데 여기 카운트를 이렇게 딱 볼 때는 여기서 봐봐요. 1 빨간 거 2 빨간 거 3 빨간 거 4 빨간 거 볼 때는 이게 이 사진이 그렇게 막 하락장이다 그렇게 하나도 안 보이고 이거는 그냥 대충 엘리에 파동 카운트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 1차 2차 빨간색 3차 4차 빨간색 기간 사이즈 뭐 이건 좀 더 컸지만 뭐 370,92% 개선하면 이것도 좀 컸죠. 근데 대충 좀 스멀러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를 볼 때는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그냥 되게 peaceful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3500에서의 단기 카운트를 볼 때는 막 너무너무 막 괴롭고 조종도 크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 카운트를 볼 때는 그냥 엘리에 파동 카운트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거는 좀 빨리빨리 ALT 이제 많은 분들이 ALT는 어떻게 되나 ALT는 뭐 단기 카운트는 많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비트코인이 잡아질 때까지 좀 카운트를 아직도 단기 카운트는 단기 카운트는 잠깐 내가 멈춰 있는데 이제 큰 카운트로 계속 보면 그것도 다 괜찮아요. 보면 A다도 여기서 그때 최고가 갈 때는 그 맨 처음에 오렌지 파동의 일이 끝났고 지금은 더블 조종으로 진행돼서 ABC, ABC가 두 개 있는 거죠. 두 개가 이제 X로 연결시켜져가지고 ABC, X 그 다음에 ABC, Y, W, X, Y가 더블 조종을 해가지고 hopefully 이 마지막 그 저가 0.40, 40전이죠. 40센트, 전이 아니라 센트. 40전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고 되게 나이가 많다 그렇게 하는데 40센트. 40센트에서 여기서도 hopefully. 근데 많은 차트, 이 ALT를 보면 이 차트들이 다 상승장이 열릴까 말까라는 그런 사인을 저한테 주고 있어요. 이제 XRP도 보면 XRP도 여기도 충분히 1, 2, 1, 2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 옛날에 그 최고가, 3,500은 아직 안 뚫었지만 여기서 큰 조종을 ABC, ABC로 주고 그래서 2차가 끝나고 여기서는 한 번 1, 2, 3, 4, 5가 와가지고 1, 그 다음에 이 조종은 똑같이 똑같이 여기서 스며라하게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랑 되게 스며라해요. 그래서 W, X, Y, 조그만 W, X, Y죠. 또 밑에 X, Y에서 모든 게 다 잘 레콘사이되고 hopefully 0.29, 29센트가 이제 마지막에 2차 파도의 빠른 프라이스고 이제 여기서 상승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진도 이렇게 장기를 볼 때는 그렇게 막 어디 엉뚱하지도 않고 뭐 진짜 막 하락장이다, 이제 완전히 크래쉬가 온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엘리아 파동 카운터를 볼 때는 대충 엘리아 파동 카운터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폴크다트 이것도 이제 X-Banded Flash라는 거죠. X-Banded Flash이 뭐냐면 3, 3, 5 파트. 그러니까 A, B, C, 3죠. A, B, C, 3. So A, B 그리고 마지막 C는 1, 2, 3, 4, 5. 그래서 여기서 1, 2, 3, 4, 5 하고 여기 안에 있는 프라이크 카운터도 다 화해시켰고 그래서 이제 6불 1전이 이제 2차 파도. X-Banded Flash은 A가 나면 이 B는 A의 시작 포인트를 뚫고 이제 C는 A의 마지막 포인트를 뚫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뚫었으니까 이제 2차가 끝나서 이제 여기서 드디어 우리 3차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체인 랭크. 체인 랭크. 모든 알트. 비트코인도 똑같지만 조정이 다 컸죠. 54월 40년에서 W, X, Y. Y도 ABC가 있죠. ABC도 Fully Reconcide 했고. Hopefully Over 29전. 이 마지막 2차 보라색의 프라이멜 웨이브 2가 끝난 사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데카운터를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다 하락 차이 다 끝났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티엄이나 알트나 라이코인도 보면 라이코인도 딱 볼 때 이게 큰 1차. 여기서 이제 트라잉고 여기는 4차 파도가 항상 트라잉고가 많다고 그랬죠. 여기도 4차 파도가 트라잉고가 됐어요. 그 다음에 4차 파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트라잉고면 5차 파도가 남아있다. 딱 하나의 동의 파도가 남아있다. 하나의 동의는 남았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클리어리 3웨이브가 보이잖아요. 3웨이브는 조정. ABC. 그러면 40불이 끝나지 않았을까. 이제 여기서 상승장이 열리지 않을까. 라이코인도 똑같이. 바이낸스 코인도 똑같아요. 바이낸스 코인도 그때 최고가가 갈 때가 3차 파도고. 여기서는 W, X가 여기서 트라잉고고. 이제 Y, ABC. 그래서 이거서도 더블 조정으로 가고. 이것도 클리어리 카운트가 잘 레컨사이되어 있고. 화해되어 있고 183불이 이제 4차 파도의 마지막이 아닐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우리 하락장이 여기서 다 이제 6월에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상승장을 바라볼 수 있을지 않을까. S&P500은 무너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견딜까. I don't know, but I think 어떤 진짜 큰 뉴스의 인플렉션 포인트가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정부의 규제인지 ETF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날의 그 인플렉션 포인트만 오면 그날부터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신뢰를 받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안전 자산 아니면 대체 자산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 리스펙트를 받을 시간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